일본 정식 데뷔 EXID 완전체! 일본 정식 데뷔! EXID가 히트곡 위아래의 일본어 버전으로 일본 정식 앨범을 발매, 데뷔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쉬었던 솔지씨도 1년 8개월 만에 함께 완전체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 완쾌 판정을 받고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는 솔지씨는 고맙고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도쿄와 오사카 라이브 투어를 통해 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EXID! 앞으로 5메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솔지 선배님 진짜 걱정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내 왕케에서 돌아오셨다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기쁘네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네, 솔지 선배님까지 합류를 해서 완전체로 함께한 일본 앨범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